포스코의 대한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해상풍력, 철강과 더불어서 해상풍력의 성장세로 추가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새아재강지주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국내 대표 비철금석재련업체로 고려아연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새아재강지주와 고려아연 어떤 종목이 더 대한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한주 하나씩 공개를 해드렸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한주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낮이 익으실 겁니다. 하도 말씀을 자주 드려서. 그런데 지금 철강주의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쪽은 철강 쪽은 일단 지금 탄소 매출과 관련된 쪽에서 친연경 사업이 아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친연경 쪽에 맞아간다. 그럼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 쪽에서 새아재강을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새아재강지주는 새아재강의 지분을 한 48% 갖고 있는 지주사고요. 게다가 또 비상장으로 갖고 있는 새아CM 그리고 동아스틸, 새아스틸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새아스틸인터내셔널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쪽 관련돼서 일단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미국에 지금 연간 미국에 필요한 철강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나머지를 수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중국 쪽 수입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갖고 있는 새아스틸인터내셔널의 해외 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미주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하나의 기대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강관 쪽에서 반덤핑 관세가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필요를 하니까 일단 낮춘 측면도 높고 거기다가 반덤핑 관세까지 있으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어졌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지금 영국과 함께 해상풍력 쪽에 영국 정부와 함께 진입을 했는데 해상풍력에 가장 진심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특히 섬나라다 보니까 이를 이용해서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는 해상풍력이 상당히 크게 지금 정부 지원과 함께 커가고 있는 쪽인데 그쪽에서 모노파일이라고 하는 기초 구조물 쪽에 진입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 변화를 봤을 때 유럽의 해상풍력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고요. 그러면 유럽 쪽의 확산과 또 영국과 미국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확대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철강주가 다 이런데요. 3분기 누적 매출로 보게 되면 2조 원대, 한 16% 증가했고요. 영업익은 2,300억대로 260% 이상 증가했는데 이 기조로 보게 되면 시총이 4,400억입니다. 한 해 실적 낸 걸로 회사 다 시총을 커버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PBR 0.5배, 마찬가지로 저평가인데 친환경도 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철강주보다 좀 더 강해되지 않나라는 관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새하재강지주, 철강주 안에서도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가로 펼치고 있는 새하재강지주가 함께 동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인프라프 투자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 친환경 사업까지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새하재강지주 소개해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고려아연을 주셨습니다. 네, 철강하고는 옆동네죠. 비철구소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생산하는 게 이름 그대로 아연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납, 그다음에 금, 은, 황산 이런 걸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연에 관련된 국내 점유율은 계열사인 영풍하고 합쳐서 90%가 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납 같은 경우는 34%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일단 매출이 22% 늘어난 2조 4천억, 영업이익은 2,658억, 순이익도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이 올해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매출 증가가가 가장 큰 영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 10월에 비철금속 관련된 가격들이 높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번 높게 찍은 다음에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철금속 가격이 최근에 조금 하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연 같은 경우에 연초에 2,700달러여서 10월에 3,70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11월 말에 3,200달러.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최근에 이런 기초원자재에 관련된 가격이 머물러 있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연초 대비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실적에는 긍정적인 위치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2차전지용 동박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열사 K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2차전지용 동박시장을 진출하면서 지금 동박 관련 시설을 착공을 해서 지금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내년 말 정도에 아마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2023년 이후에 본격적인 전기차용 동박이 생산이 될 것 같고요. 최근 2차전지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동박에 대한 수요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향후의 성장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 컨센서스는 비교적 좋게 나와 있고요. 매출도 한 9조 8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조 1천억 정도로 해서 현재 회사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예상 PER 기준으로만 10배에서 12배 정도 높고 사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2차전지 동박시장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고려하연. 가격 전략 그럼 제지해 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 가격 내인 50만 원 전후에서 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보다 한 10% 올라, 60만 원대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손절은 45만 원 이하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하연 가격 전략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새하재강지주도요? 네, 일단 주가는 마찬가지로 철강주와 함께 지지부지나면 일단 11만 1천 원대 이 정도가 강한 중기 저항이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거래는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 저항을 안착하면서 거래가 확보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10만 5천 원대 정도 말씀드리면서 외수가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좀 원대한 꿈을 품겠습니다. 직전 고점 대를 넘어가는 15만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9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하재강지주의 가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0만 5천 원, 목표가는 15만 원 한번 돌파 기대해보자. 손절 라인 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두 종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하재강지주와 고려하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확진이 됐고 오늘 시장에서 미리 예비를 한번 미국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거 보고 주가가 쭉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주가가 오미크론이라기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의 여파가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미크론은 증상이 아직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 반응은 변동성은 여전하다.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쪽에서 변동성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현금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대비하자.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일 상승세가 외국인의 현 선물 쌍끄리 때문에 올랐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오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매 동향에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분 현금화하고 외국인의 수급, 매매 동향을 살펴보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